복지TV 충남방송이 고령사회에 발맞춰 실버세대의 문화향유를 위해 홍보문화예술단을 창립했습니다. 지난 24일 청운대학교 창업보유센터에서 복지TV 충남방송이 주최하는 홍보문화예술단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창단식에는 복지TV 충남방송 최칠원 사장, 황희덕 단장, 박미연 가수, 유재흥 청운대학교 교수가 참석해 홍보문화예술단 창립에 축하와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구성인원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실버세대로 이루어진 홍보문화예술단은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봉사조직단체로 다양한 체험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게 전통공연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를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